당회장 단진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신앙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솔로몬의 신앙은 잘 익은 황금호 받고 영생의 복, 황금의 복, 의인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상고를 좀 했지요. 그러나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양육관에 복된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바로 왕로로 자라기 위해서 일천번째를 기도원 산당에 내려가서 드리면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줬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나라를 바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과 더불어 총명한 마음까지 주셔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소원인 선악을 바로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칼의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상고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말씀도 옳게 정답을 알려면 천재는 변해도 1.1도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서 해석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고 무슨 응답받고 그래봐야 정답 아닌 잘못된 그런 이제 말씀을 알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먼저 추리역기 35장 30절로 32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하께서 유다 집하 호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산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부한 일을 연구하여 금관관 모수로 일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부산엘에게 부산엘 유다 집하 지금 부산엘입니다 우래 손자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혜도 줬고 총명도 줬고 지식도 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막의 여러가지 성물들을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지금 지식 이거를 주실 때 먼저 무엇으로 충만하겠다 하겠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산엘에게 충만케 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줬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거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거나 다 지금 하나님의 신을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충만케 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줬다라고 이렇게 아는 것을 옳게 하는 정답이에요 정답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곧 구약시대의 역사는 성령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성경 가진 분은 The Spirit of God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무슨 지혜를 받고 총명을 그런 거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지혜 세상에 지혜 쓰는지 얼마나 많고 총명 있는지 얼마나 많고 지식 있는지 얼마나 많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 믿고 뭐 요새 핸드폰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 있고 지식 있으면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부성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니오 삼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안 받고 마기도 삼일체가 있어 마부 맞아 만신 만신 충만 받아가지고 막 그냥 뭐 별걸 다 만들으려고 별걸 다 족집기처럼 한다기야 그거는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에 놓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신 지혜나 총명이 아니오 이마야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솔로몬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어린아이기라 출입할 줄 모르고 선악을 분배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겠네요 나 이미 성령은 받았다 말이오 그런데 성령을 더 쭉 많이 줘가지고 이제 늦은 미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일곱령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받은 이미 받아놓은 성령보다 성령은 안하지만 역사는 다르니까 지혜와 종명의 은사 지혜와 종명의 은사를 줄 수 있는 성령을 또 확 이제 칼의 말씀을 받았다 이제 칼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무엇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 말해서 성령의 은사 그래서 2사에서 11장 1절로 3절에도 2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종명의 신이오 모략과 재능의 신이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말씀은 초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으실 때 에 대한 지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온 말씀이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초림 예수에 대해서 거기도 예언했죠 그럼 초림 예수에 대해서 뭘 예언했어요 저녁에서 잉태해가지고 저녁에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거를 이해내놓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제 저녁에서 잉태해가지고 탄생하셨던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이제 보금사역 하실 때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여기는 또 그러다가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몇 장에 있어 그러고 그러고 이제 부활성천에다가 재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이사야서 몇 장에 있어 그거는 또 모르네 62장에도 있고 59장에도 있고 그리고 천년 속에서 왕노를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성천에 가지고 재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천년 속에서 왕노를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등등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개시의 은사 줘가지고 지혜와 총명 개시의 은사 줘서 그렇게 다 알고 기록했다고요 성경처럼 핸드폰도 굉장하지만 핸드폰 만드는 지식도 굉장하지만 성경을 기록해놓은 그 성경 말씀에 지식은 안 굉장하다는 거요 개행 핸드폰 그걸 만드는 거니 저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느니 이제 초림 예수에게 임했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초림 예수가 하나님을 경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죽기까지 하고 오직 하나님이 허시려한 말만 전하고 하나님이 허시려한 일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일 했어요 그게 경애하는 신앙 아니요 자아와 욕심이 처리된 신앙 아니요 그런 초림 예수님께 여호와의 신이 그냥 그 위에 임했단 말이요 그 여호와의 신이 곧 이 성령이요 성령 영어성경에는 더 스피리로운 여건 아까는 가사했지만 로우도 그랬어요 하여튼 성령이요 성령 야아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혜의 은사 총명의 은사 모략의 은사 재능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명을 경애하는 은사를 신을 받았단 말이지 이 은사 받았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나 총명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첫째 안을 신은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지금 주어가지고 받았잖아 그거는 성령이나 은사는 손에 받아요 뱃속에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야 마음에 통명한 마음 그거는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지혜로운 지혜의 은사를 마음속에 줬다 그 말이야 마음에 받는 거야 마음에 통명의 은사로 부르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 그 시구리의 원어를 보면 내부의 시험이야 내부는 마음이고 시험이야는 이 지혜로운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렇게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주석가들이 주석을 쓴 주석 쓴 신학자 목사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주석도 쓰고 그려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성경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문 10장 14절 성경으로 알아야 정답이야 정답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 중에 성경으로 써놓은 것도 있지만 그냥 막 안 쓰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자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마음 지금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이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는 말씀 곧 저세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밥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어쩐다는 뜻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밥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런 마음에 간직한다고 말해요 알게 된다고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아는 지식자가 된다고요 영어 공부를 많이 잘하면 영어 실력자가 되고 수학 공부를 많이 잘하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이제 수학 지식이 많은 자가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을 아주 이제 저세의 말씀 밥의 말씀까지 제대로 잘 아는 그런 자가 된다 그 말이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 말은 이해가 좀 해라 그러세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열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지금 상반된 자를 여기는 미련한 자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는 무슨 은사를 못 받은 자 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자는 그 말이야 지금 지혜로운 자는 지금 지혜의 은사 받은 자를 말하고 그러니까는 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성도는 목사는 목사라 성도는 그 입은 그 입은 멸망에 가까운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멸망에 가깝단 말은 지혜가기에 지혜가기 지혜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오 지혜의 은사까지를 못 받으면 밥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성경은 뭐하려고 준 책이오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책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어떤 책도 영생의 복 받으라는 책은 없어요 이 땅에서 보다 더 잘 살라는 책들의 전부가 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그런 성경은 줬는데 이걸 잘 알아야지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닌다 해서 영생의 복 받냐 그리고 성경을 알기라도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알고 소가 물 건너가듯이 알고 수박 거닭기로 성경을 알고 자빠졌는데도 영생의 복 천국을 들어갈 것 같은 거요 그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천국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잘 알으라고 있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혜의 은사를 그래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지식의 은사까지 받아야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자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니까는 그 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되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겠냐고 제비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면 제비 애미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날아가서 먼저 잠자리고 하여튼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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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두이고 뭐고 무슨 짜이가 먹고 입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맥이잖아 주의정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양떼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영양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맥여줘야 되잖아 그것은 제비 새끼 먹여 살리려고 제비 엄마가 잡아서 먹고 먹고 먹여준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미래는 너무 주의정은 주의정은 지연사를 못 받으시니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못 만나봐요 그렇게 명랑 받으려면 말씀만 나올 거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미래는 이제 입은 그럼 저도 그러고 이제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그냥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입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하고 지금 주의정은 지식도 지혜 은사 은사 아까 나왔잖아요 어디에 나왔어요 이사여서 11장에도 나오고 출혈기 35장 30절에도 나왔잖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랬잖아 그리고 이사여서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기 지식도 나오잖아요 지식도 지금 은사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밥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게 하는 은사라니까 지혜의 은사는 이해가시나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라 말이오 그런데 깨달아가지고 아는 알아서 소유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유케 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해서 카레말씀까지 쫙 가르쳐주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있긴 그냥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알게라도 50%만 이해하고 소유하고 믿음화시키고 70%만 할 수 있고 다 다르잖아 그거는 지식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지식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주면 지식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걸 다 이해를 잘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세상적이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가르쳐준 대로 그냥 100% 이해해서 그냥 그래서 시험 보면 그냥 100점 맞는 애 있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실력을 못 갖춰가지고 배워도 그냥 머릿속에 안 나와 간직을 못해가지고 시험 보면 50점도 본 것들 많잖아 그냥 50점 졸업할 때까지 어떤 애는 70점 80점짜리 다 다르잖아 그것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냥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럼 이해하고 그럼 소화시키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또는 배워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한 성경 지식이 실력자가 되느냐 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총명은사는 뭐냐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함께 또 사과 한번 보러 요 요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